3, 4학년은 이제 고학년 넘어가기 전에 어떤 교두고 있잖아요. 여기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심지어 저희 둘째가 이제 3학년에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심어린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 3, 4학년에는 이제 또 새학기 뭘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3학년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년 군마다 수업 시수도 거의 비슷하고 배우는 교과도 똑같고요. 근데 초삶이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일단 교과목이 9개로 늘어나요. 이제 분과적으로 1, 2양대는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는데 3학년대부터는 이제 과목이 세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과목이 9개로 늘어납니다. 많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영어. 그래서 과목이 늘어나고 그러면 아이들은 1, 2양대는 또 좀 일찍 끝나거든요. 물론 점심 먹고서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점심 먹고 바로 집에 가는데 3, 4학년은 점심 먹고 5교시 수업하고 아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6교시까지 수업하고요. 수업 시수가 늘어나요. 배우는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교과 측면에서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생활적인 거. 네. 생활,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그게 중요한데 3, 4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죠. 1, 2학년 때는 그래도 막 재밌게 막 활동적으로 수업했는데 3학년 때부터 이제 앉아서 수업이 어려워지니까 또 영어를 배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1, 2학년 때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 아이가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녀요. 그럼 이제 3학년 때부터는 부모님들이 방심하고 다시 일을 하시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오히려 3학년 돼서 더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의미가 좀 크네요. 그래서 제가 초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이는 초삼이 돼서 너무 힘든데 부모님은 방심하고 아이를 방치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이를 그냥 믿고 노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와서 막 힘들어하는 거죠. 초삼인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를 제가 그 초삼 책에도 썼는데 학교 3학년 교실의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제가 그런 얘기를 썼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초삼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초삼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변역기네요. 변역기. 그래서 초삼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일단 교과 측면에서는 국어도 물론 제시문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수학이 가장 중요한데 수학이 어려워집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수학에서 어려워하는 내용이 나눗셈, 분수, 소수예요. 주로 이제 나누는 거나 쪼개지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초삼에서 처음 나옵니다. 다. 1, 2학년 때는 안 배우다가 나눗셈, 분수, 소수가 초삼에 처음 나와요. 왜 갑자기? 그런데 사회나 과학이나 도덕 같은 과목은 우리 아이가 만약에 3학년 때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걸 잘 몰라도 나중에 이 아이가 4학년, 5학년, 6학년 가서 사회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커버가 되죠. 네. 그런데 수학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삼 분수가 처음으로 나오고 분수의 개념이나 그게 처음으로 나오는데 초삼 때 분수를 모르는 아이는 초사 때는 분수의 덧셈, 빌셈 배우고 초5는 분수의 곱셈, 초6은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니까 안 되겠네.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수학은 계열성이 엄격해서 한 단원이라도 모르면 분명히 얘가 학습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초삼부터 이건 모든 학년에 해당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학년 수학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뭐 가지고요. 에듀넷이나 이학습 타회 보면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평가할 수 있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학년에 맞는 수학 내용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좋습니다. 방금 알려주신 거. 에듀넷하고 이학습 타회. 알겠습니다. 거기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학년별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교과 측면에서는 모든 학년 마찬가지인데 수학, 우리 아이가 지금 학년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나 과학은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 사회나 과학은 교과와 관련되는 참고도서로 해도 저는 충분히 배경지식 쌓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초삼에서 또 중요한 게 영어입니다. 지금 컨셉이 영어인데.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공립학교 교사지만 영어 3학년 1학기 1단원이 이거 이제 영어는 검정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YBM 교과서를 보는데 1단원 내용이, 1단원 제목이 Hello, I'm T-Bo예요. T-Bo, 들어봤습니다. Hello, I'm T-Bo. 근데 국어는 1학년 1학기 1단원이 바른 자세로 뭐 안기 그런 거 배우고 연필 잡는 법 배우고 국어 2단원, 1학년 1학기 1학기 2단원이 기억, ㄴ, ㄷ, 3단원이 아야, 어여. 심플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국어는 1학년 때 처음 배우는데 국어는 이제 ㄱ, ㄴ, ㄱ, ㄱ 순서대로 나온다고요. 그럼 영어는 3학년 때 처음 배우니까 ABCD 알파벳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소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앞에 게 훅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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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영어는 아이들의 순차이가 진짜 큽니다. 어떤 아이들은 원어민 선생님하고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데 뭐 영어유치원 나오고 어학원 다니고 화상영화고 이런 애들은 영어 실력이 엄청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도 있어요. ABCD 해야 되는 격차가 진짜 크네요. 너무 커요. 한 교실 안에서.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부모님들한테 막 영어 사교육하세요가 아니고 영어는 3, 4학년은 일주일에 2시간 배우거든요. 전국의 모든 학교 다. 40분 곱하기. 네. 5, 6학년은 일주일에 3시간 배우고요. 이제. 네. 근데 3, 4학년이 일주일에 영어 2시간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가 일반 시간, 일반 시간 하는데 사실 택도 없는 거잖아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영어는 학교 수업은 물론 학교 수업대로 나가고 아이 수준에 맞춰서 영어는 본인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뭐 영어 동화책을 읽든 그림책을 읽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완전 동의합니다. 영어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부모님들이 조금 우리 아이 수준을 확인해서 영어는 조금 책 읽는 걸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3, 4학년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교과를 보시면 되겠고. 네. 생활 측면에서는 보통은 3학년부터 용돈을 좀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순간 저한테 용돈 주셨어요. 되게 좋고. 그래서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조금 어리고 3, 4학년부터는 그 금액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상의해서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우리 아이가 일주일에 또는 뭐 한 달 단위로. 그래서 용돈 가지고서 아이가 용돈 기입장 비슷하게 쓰면서 좀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 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좀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1, 2학년 때는 학교가 되게 평화롭거든요. 아이들도. 서로 다 친하게 지나고 평화로운데 이제 3, 4학년때부터는 또래가 생기면서 좀 이렇게 친한 애 안 친한 애가 좀 갈리죠. 갈등이 생기게 되는군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가 누구하고 친한지, 누구하고는 좀 트러블이 많은지를 좀 이렇게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서 좀 파악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뭐 좀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은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한테 좀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지요. 교우관계 되게 좋습니다. 꿀팁입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와 일단 이거 제 둘째가 3학년이기 때문에 아까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들으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지금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에듀넷이라든지 이학습터 같은 것도 막상 이 시기 때 말씀하신 의도로 가지고 딱 정확하게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 있죠. 책 제목 다시 한 번만. 3학년 있잖아요. 초산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네. 또 먼 길 오셨는데 책을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우정. 우정 위해서 이렇게 꼭 좋은 책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고학년입니다. 5, 6학년에서는 이제 과연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지 그 내용도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 5, 6학년. 사춘기가 살짝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첫째가 개인적으로 지금 또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엄청 신경이 쓰이는데 5학년, 6학년에는 학습적인 거 혹은 생활적인 측면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5, 6학년 9는 초등에서 제일 고학년이고 내용이 또 어려워집니다. 또? 그러니까 내용이 진짜 어려워져요. 그래서 당연히 수학의 교과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네. 본인이 스스로 아이들이 수포자라는 얘기를 해요. 벌써? 네. 본인이 스스로 선생님 저는 수포자야 그런 말을 합니다. 안 돼 얘들아. 그런데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른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안 하는 거죠. 그냥 이제 놔버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마 5학년, 6학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진짜 수학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서 우리 아이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5학년인데 수학 5학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럼 당연히 5학년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4학년 거, 3학년 거. 아, 그러니까 다른 게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학년 내용을 모르는지 파악해서 그걸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수학. 사회나 과학도 어려워지는데 사회가 5학년 2학기 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시간에는 한국사만 배웁니다. 네. 한국사. 그래서 5학년들은 미리 한국사 책을 좀 관련 도서로다가 읽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한국사를 쭉 읽기 때문에 전혀 한국사를 모르는 아이들은 막 그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신석기, 고조선 이런 내용 나오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미리 5학년 1학기 때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한국사 책 워낙에 시중에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네. 저희 집 애가 이제 올라가니까 1학기 딱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와. 늦어도 여름방학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 교과, 관련 책 참고서를 그냥 읽는 거죠. 한국사 책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사회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익숙하니까. 그래서 사회에 있는 5학년들은 꼭 그걸 해주셔야 되고요. 과목은 이제 5, 6학년은 10개 과목을 배웁니다. 3, 4학년이 아까 몇 과목이었죠? 3, 4, 9개가? 9과목. 거기서 이제 한 과목이 추가되는데 그게 실과입니다. 오, 실과. 우리 어릴 때 또 그 실과인가요? 네, 그 실과 맞아요. 그런데 실과는 아이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활동 중심이고 음식 만들기, 바늘질하기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재미있겠다. 네, 재미있어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교과 측면에서는 뭐 특별하게 수학 제일 신경 써주시면 되고 영어는 아예 수준에 맞춰서 그냥 쭉쭉쭉쭉. 네. 영어는 그렇게 해야 되고. 영어도 아이들이 조금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단어나 그런 좀 핵심적인 표현들은 좀 외우도록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교과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생활 측면에서는 방금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애들은 빠르면 4학년 때에도 사춘기가 오거든요. 특히 여자애들이 더 좀 성장이 빠른데 4학년 2학기 그때쯤에 사춘기가 오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이. 고학년들은. 그래서 어떤 고학년 선생님들은 애들이 연애하러 학교 오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애를요? 네.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도 연애하면 참 어떻게 부끄러웠는데. 요즘 애들은 되게 이렇게 막 대놓고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교육을 꼭 시키셔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교육은 부모님들이 학교에만 맡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성교육은 보건 선생님이 담당하거나 외부 특강을 하거나 담임 선생님이 꼼꼼하게 그렇게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은 부모님들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시중에 이것도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책 읽고 아이에게도 책 권해주고. 그래서 그 책 읽고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얘기하고 아이의 이성관계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죠. 그래서 성교육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교육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5학년, 6학년부터 이제 더 심해지죠. 친구 관계가 이제 완전 단짝하게 생겨서 서로 막 좀 배타적으로 하고 여자애들이 더. 어울리는 애들이 딱 거의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친하던 애들이 사이가 틀어지면 완전히 배타적으로 하고. 그래서 뭐 나의 영화나 베프 누구누구 우리 며칠째 같은 동성인데도 아이들이 특히 여자애들이 그런 게 되게 심해요. 무리가 생기고. 챙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중요한 무리에서 나오면은 거기서 힘들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아이고 그럴만하네요. 그런데 그거를 담임선생님이 다 파악하고서 또 개입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모님들이 아이와 좀 대화를 많이 해서 좀 커다란 건 파악하고 계셔야 되죠. 우리 아이가 누구하고 주로 친한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하고 아이가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3, 4학년 때도 이미 이제 교육이 좀씩 돼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누구하고 친한지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간지를 해야겠는 사람들이.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와 지금 폭풍에 약간 폭풍에 지금 5, 6학년이라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5학년, 3학년이다 보니까 아까 중학년 왔을 때랑 9학년 왔을 때 뭘 해야 될지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들이고 하니까 성교육 같은 것도 일단 아빠인지가. 성교육은 맞아요. 제가 조금 주도적으로 하고.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또 있어가지고 저도 집에 가면 좀 와이프랑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1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선생님께서 진짜 이게 완전 저는 찐으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현장의 이야기가 학년별로 학기별로 뭐가 중인다. 이게 나오는 게 되게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역시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전문가로 계신 분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전반적으로 학년군에 따라서 중요한 점 알아야 될 점이고 이제 이제 순탄한 학기초를 맞이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하셔야 될 것들. 학부모님들 행동 약간 강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학부모님들 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도 저희 2편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다루시면 학부모님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2편으로? 네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구 준비하시고 2편에서 시작도록 하고 그 전에 선생님 유튜브 채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유튜브 채널 해피이선생입니다. 아 확실히 해피한 표정으로. 자 해피이선생 여기도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홍공TV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